세브 trimmed haven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TOUR WEEK N Out pseudot 안녕하세요 hypothetical입니다 좋았어! 네 정말 NCT DREAM의 생일 NCT DREAM의 저희 7주년 스페셜 라이브 NCT DREAM의 일곱 번째 생일 일곱 번째 생일? and last 7 DREAM의 온 시즌이 환영합니다! Welcome 이름이 좋다 그러면 오늘은 7주년이 만큼 그 나이대로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막내부터 해볼까요? 아, 역순,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7주년 7살이 된 NCT DREAM의 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았어 7살 좋구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7 DREAM의 7주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이고 저희 벌써 7살이라니 아주 믿기지가 않는데 오늘 재밌게 놀아봅시다 중국어로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7주년의 7주년을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오늘의 생일을 즐기고 즐거운 생일을 즐기고 감사합니다 야! 정말 잘 나 또 막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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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 버리네, 나 보다 웰컴 투 드림 랜드 드림 아일랜드야 오늘 아, 아일랜드야? 아일랜드 오늘 드림 아일랜드였던 드릴랜드 도와줄게요 anyway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재민이라고 하고요 오늘 1주년 한번 진행시켜! 오케이 진행시켜! 좋았어! 진행시켜! 좋아요 진행시켜! 네 네 다음부터죠 혜찬 씨 이거 한 30초 전부터 이미 그러고 있었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내라인의 맏형 혜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또 저희 NCT DREAM의 7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저희 마크 형부터 지선이까지 7명이 맞이하는 7주년 또 굉장히 의미가 더 길게 더 길게 있다고 저는 굉장히 느껴지는데요 텐션 올려 많은 분들께서도 이렇게 7주년을 축하해 주시니까 기분이 더 좋은 거 같고요 그냥 저에게는 그래요 7주년이 되게 짧게 느껴져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우리 이렇게 함께할 생각을 하면 계속 계속 제노 잡아주세요 더 없이 기대되는 거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7주년인 만큼 계속 제노 잡아주세요 여러분들과 평소의 즐거움보다 7배 더 즐거움을 넘겨주세요 진짜로 넘겨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저희 NCT DREAM의 7주년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 엔딩 멘트를 하고 있어 근데 진짜 진짜 길게 했잖아 근데 진짜 빈말이 없었어 아, 그래? 약간 다 의미 있겠어 좋았어 기억 남겼어? 그게 너네들의 한계인 거야 역시 사모의 등 오 세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오 와우 네, 저희가 정말 7중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저희 7 드림이 7주년이 됐다는 게 정말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7주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라이브에서 함께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일본어로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런쥔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제가 드림이로 7명으로 데뷔해서 7년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게 지금 시간이 참 들었는데 너무 신기하고 오늘만큼은 우리 드림이랑 또 시즈니분들이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런쥔아 오, 근데 7주년이에요 우림아 좋았어 아, 정말 안 믿을 수 있을 때 우리 이미 7년이 넘어서 그리고 또 오늘이 굉장히 특별한 하루 비번되었으면 7개альные 그리고 올 7주년이 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 시즌니와 우리 7주년 있는 7주년을 한 번 더 즐기는 시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자, 이제 저의 나이 많은 사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MK 너무나도 축하해 드리고요 저는 마크고요 그리고 우리 드림이들 우리 일곱 명 드림이들 일곱 살이 된 만큼 정말 정말 특별한 그 어느 때보다도 뭔가 특별한 거 특별한 거 같고 아무튼 그냥 7년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고생했고 오늘은 그냥 그것만큼 재밌는 시간을 한번 라이브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7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렛츠고! 네 지금 시각 바로 오후 11시 6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밤 11시에 모인 이유가 있죠 네 이제 한 시간 뒤면 8월 25일 NCT DREAM의 데뷔 7주년 날입니다 와우 시즈니도 7드림 7주년 많이 기다렸을 텐데 저희 7드림도 7주년 많이 기다렸거든요 health 7주년 많이 기다렸OSS 그런 만큼 그 시작을 시즈니와 함께하고 싶어서 힘과 꾸망의 꾸망 꾸망이 뭐야? 꾸망이 뭐야?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들면 소리질러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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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망 제 Wales 아 내가 잘못했죠 아 힘과 꾸망이라는 게 꾸망 꾸망이 뭔데? 제가 옛날에 잘못했다는 걸 꿈을 완전 데뷔 초에 괜찮은데? 꾸망 꾸망 누가 그렇게 했어?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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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스페셜 라이브 제목처럼 마지막 첫사랑 사랑이 좀 어려워 사랑은 또다시 마지막 인사 Like We Just Met Like We Just Met 이 라인이야? 그럼 근데 콘서트 좋네요 재밌는 코너들을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렇습니다 헐 좋다 So many 기대, let's get it 그리고 시즈니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바로 작년 6주년 라이브에서 쓴 타임캡스 7년 동안 꽁꽁 묻어놨던 타임캡스를 오늘 마지막 순서에 다 같이 열어볼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나 진짜 이거 나 진짜 뭘 썼는지 기억도 안 나 나도 진짜 기억했네 참고로 아무도 안 건드렸 그거 진짜 누가 건드렸으면 진짜 아 진짜 아무도 안 건드리긴 해 아무도 안 건드렸다고 까먹고 있었어 나도 나 진짜 까먹고 있어 진짜 나 쓰고 있을 때 와 1년 뒤에 진짜 너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음 날부터 바로 까먹고 여기서 쓴 거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전혀 1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쓴 것도 까먹어 대충 바꿔치기에도 모르는 아니야 아니야 보자마자 그게 보자마자 그게 생각날 거야 왜냐하면 이 대본 나올 때도 난 솔직히 아 낯섰구나 그때 생각났거든 네 그렇다면 우리 공주님들 왕자님들이 다 모였는지 댓글을 한번 확인해주세요 지성쌤 좋습니다 그만 먹어 저 지성아 먹으러 왔어? 저거 먹으러 왔어? 저거 지금 캠핑장이긴 해 초록색 하트가 이제 많이 뽑아야 돼요 지성 부리워드 플리즈 부리워드 플리즈 5, 6, 7, 8 차분하게 시작하는 거 너무 어색해 얘들아 홀 생수카의 쉴드림 갸 근데 차분하게 700년 진행시켜 7주년? 아니 7주년 근데 우리도 이제 우리도 이제 7주년인데 좀 이제 스스로 좀 차분해지고 좀 이제 남자다운 좀 성숙한 모습도 이제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거를 7주년에? 나는 좀 철 든 거 같긴 해 작년에 비해서 좀 차분해지고 지금 열심히 들고 계셔 이 말이 웃겼어 성숙해지고 좀 좀 뭐랄까 생각이 깊어진다는 느낌? 아 그런 느낌이 저는 해찬 씨 오늘 저희가 1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서 말을 좀 더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자 글자 사이에 틈을 좀 빨리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 하나하나 할 때 진심을 담아서 의미 깊은 얘기를 하는 게 철 러가 선글라스 쓴 이유는 이거 저 뭐예요? 철 러야 딱 이거 선글라스 쓴 이유는 나도 진짜 오늘 옷 갈아입을 때 갑자기 나보고 선글라스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예요 진짜 로맨틱이 없다 했는데 로맨틱 있게 해줘 로맨틱이 바다잖아요 역시 저희 지금 써머 캠프 예예예 써머 캠프 왔는데 너무 더워 그리고 드림 아일랜드인데 실제로 여기 야외예요 택기 셀 거 아니에요 아 썩혀 너무 눈부셔서 너무 눈부셔서 우명이 너무 맛있어 저희 해변 앞에 와 있고요 네 마크시티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NCT DREAM의 데뷔 7주년 라이브 My First and Last Seven Dream 칠 드림 아일랜드로 힐링 바캉스 함께 한번 떠나볼까요? 도와요 바캉스 도와요 바캉스 바캉스가 뭐야? 아 힐링 바캉스 잘못 쓰셨어 바캉스 힐링 바캉스 바캉스 나는 알아 그러니까 그거 잘못 그거야? 바카리 네 첫 번째 코너는 마지막 첫사랑 무엇이든 알려드림인데요 와우 알려드림 좀 알아? 저희가 궁금해하는 모든 걸 오늘 라이브에서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항상 알려드리고 싶은데 좀 무서운데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3일 동안 무려 질문이 이게 뭐야? 24,529 24,529 24,529 건이 나왔다고 하네요 오늘 7등이 무엇이든 다 알려드릴게요 와 오늘 2만 개 질문 답변하면 되겠네 가보시죠 네 질문지를 갖고 올게요 인디언 텐들 안 한다고 해요 초록색 종이 들어있는 가구니 가구니 가져와서 하나씩 열어보시면 됩니다 준비 잘 해주셨다 근데 우리 항상 이런 라이프 스케일 컸어 그러니까 2만 개 중에 2만 개 중에 이렇게 뽑은 거니까 제노 씨 안 사요 안 사요 그럼 코너 남부에드한테 왜 그래? 그러면 한 명씩 네 총 7개 7개를 해볼까요? 뭐 제대로 직 해보고 시간이 남으면 좋아요 더 하는 걸로 그러면 하나 이렇게 하는 하나씩 넘겨주세요 그래도 우리 방송이니까 코너 이름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게요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볼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알려 드림 아 뭔가 텐션이 훅 떨어지는데? 아 뭐야 효과는 이거 약간 대파 같아 괜찮아 그러네 텐션 올리라고 너네 너무 나한테 의지하는 거 같아 너네끼리도 한번 풀어가봐 야 7년 동안 의지했을 때 오 나 지금 왔어 왔어 솔직히 혜찬들 앞으로도 의지할게 그냥 오늘 좀 멋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혜찬이부터 하자 좋아요 아 오케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돼요 찬러씨 왜냐면 내 질문이 아니야 자 혜찬씨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자 멤버들이 어렵거나 힘들 때 나는 이것까지 해줄 수 있다 나는 질문 좋다 아 그래 그래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지 얘기해도 돼 아니야 다 같이 얘기해도 되는구나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는 거야 나는 돈 빌어줄 수 있어 뭐라고? 돈? 아 돈? 나는 돈까지 빌려줬어 대단하지 대단하지 저는 멤버들이 어렵거나 힘들 때 옆에 있어 줄 수 있어요 어우 진짜? 그거 꽤 큰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데도 어디 있었어 우리는 강제로 옆에 있잖아 여기서 그만해 여기서 그만해 우리 어제 같이 옆에 있었어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아 그래? 아 근데 어려운데 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듦이냐가 중요할 거 같긴 한데 일단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주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일단 될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있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제가 해결책을 주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답답함이 풀릴 때가 있어요 공감해 주는 거 중요하지 공감은 못 해요 야 해찬아, 만약에 만약에 해찬아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나랑 같이 캐나다 가서 한 달 동안 한식 먹지 말자 이렇게 하면 어때?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못 해준다고 아 그것까지는 못 해준다고? 그러니까 얘기할 때 옆에 있어 줄 수 있어 아니 근데 뭐야 이거 라이브 아니야? 나 실제로 해찬이한테 약간 힘든 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해찬이 반응 뭔지 알아서 듣고 웃기만 했어요 나는 해찬이 때문에 더 힘들었어 듣고 웃기만 했어요 아니 근데 이게 귀여웠나 너무 딥해지는데 귀여웠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럴 때 있긴 해 다른 분들 진짜 진지했거든 나 혼자 옆에서 나는 나는 너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았어 그치만 런진이가 또 저를 굉장히 의지하잖아요 멤버들은 알다 앞으로도 의지할게요 그러면 언제나 또 런진이가 힘든 얘기가 있으면 옆에서 들으면서 아무튼 그 얘기는 나한테 따로 해줘 그 각자 또 저 질문에 대해 할 말이 있으신 분들? 뭐 다른 멤버들은 뭐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제일 세게 해줄 수 있다 싶은 거 있나요? 아 근데 나는 뭔가 반대로 이것만큼은 못 해준다가 있을까 지금 생각해봤는데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거는 안 된다? 네 금전적인 거? 오케이 돈으로는 엮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오케이 훌륭하시네 아니 나는 만약에 군비가 왔을 때 난 멤버들 대신 죽어줄 수 있다 그건 안 돼 나 필사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 군비 왔을 때 대신 죽어줄 수 있다고? 그건 난 못해 진심이야? 와 그럼 나 이런 대답 한 적 없는 거 같긴 한데 제가요? 그냥 난 솔직히 목숨 말고 다 해줘 비행위가Pe俊이 연기 잘하는데 나는 솔직히 어 연기 잘해 잠시만요 천러 말씀하실게요 나는 솔직히 목숨 말고 다 해줄 수 있어 오 리액션 하실게요 맛있다 오 좋아 좋아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 잘한다 잘한다 런쥔이 해피 릴스 올린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런쥔이가 항상 그때만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건가 보다 아 그거 알아 알아 아 나 진짜 기억났네 그게 뭐야? 모르지 갑자기 그 노래에 뭔가 호텔에서? 응 해피 릴스? 그게 왜냐면 그게 아마 콘서트 때였는데 맞아요 맞아 투어 때였어 끝나고 나서 호텔 돌아와서 이제 메이크업을 지우고 팩을 해주셨어요 메이크업이요 근데 그때 이제 노래를 틀었는데 딱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춤을 췄어요 근데 그런 거울에 비친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핸드폰을 들고 에랄 모르겠다 하고 막 춤을 췄죠 이유가 생각보다 진짜 근데 진짜 그때만큼은 진짜 진심 행복했었어 아 방금 리액션 뭐야? 방금 방금 정보가 들어왔어요 진한 초록은 개인 질문 연한 초록은 단체 그래서 그렇대요 근데 아무튼 런쥔이는 매번 그렇게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런쥔이는 행복만 했으면 좋겠어 건강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어 최고지 사랑해 알았어 아 사온님 낄낄빠빠 모르세요 와 이거 언제까지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사온님 오랜만이다 근데 둘이 은근 요즘 좀 반대됐어 은근 그렇지 않 내가 요즘에 따라와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 왠지 근데 나한테 매달린 사람 안 좋아하거든 이게 내 목적이다 사온님아 아 왠지 아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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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흔든다 아 재밌다 한 대 때리는 건데 와 재밌다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게 제일 재밌어 우리 지성이 네 와 이거 좀 좋은데 nct드림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뭘까요? 매일 버블에 보내주고 싶어요 우와 오오오오오오오 질문도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아 그리고 이거 펼칠 때 귀여운 거 포즈해야되요 아까 짐 진짜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아니야 난 했어 나도 했어 철렁은 그냥 귀여운 거고 요즘 지성이 애교 귀엽지 않아요? 어? 어이구 전혀요 죄송해요 전혀요 지성이 요즘 애교 많이 되게 많이 시켰어 와 어제 지성이 그 어떤 안무 하는 거 봤거든요 아 아 얘기해도 돼, 내가 영상 찍어놨어 수건 얘기해도 돼 그건 얘기해도 돼 이틀 뒤에, 이틀 뒤에 아니 이틀 뒤에 보여줄 거잖아요 아 맞아요 무슨 안무? 스콘! 이따 보여줄게 아무튼 일단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지성 씨 와 진짜 뭐가 있을까요? 아 뭐지? 나는, 나는, 나는 정확해 뭐예요? 너, 너, 너가 뭔지 얘기해? 아니 아니 나 지금 약간 안 떠올랐어 아니 나는 그냥 간단히 무대에 우리가, 우리가 직업에 대한 그런 칭찬 받는 게 좋아하지 근데 칭찬은 약간, 약간 좀 그렇게 해달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잘해야 그런 칭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칭찬이 뭐냐면 그냥 약간 좀, 좀 자세하게 듣는 게 자세한 칭찬 예를 들어 그냥 노래 잘했다, 춤 잘 췄다가 아니라 약간 어느 부분, 어디서 이 디테일 좋았다 2절 후렴 두 마디 아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지? 2절 후렴 두 마디쯤 잘 하세요 그거 나한테 되게 좀 알겠어 참고할게 자 지성이는 생각났을까요? 저는 그럼 해찬이부터 들어볼까요? 아 진짜 어렵다 내가 듣고 싶은 칭찬? 어 아니 그 가장 힘이 되는 말 들임에게 뭐가 있을까? 가장 힘이 되는 말 가장 힘이 되는 말? 형 개인적으로 이 말 들으면 되게 힘이 돼 아니면 되게 기분 좋아 나는 그, 나는 시작 중독이라는 그 말이 난 되게 좋았어 시작 중독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분들에게 전달됐다고 느껴져서 오, 야 그 말이 되게 좋았어 지금까지 한 말 준 게 제일 진지하고 좋았다 멋있어 근데 오늘 진지한 말 많은 거 같은데? 나 아, 괜찮다 진짜 아까 붙어 아, 죄송해요 알았어, 알았어 사원님 미안해 나 방금 생각나는데 그 말 좋았어요 어떤 사랑은 눈에 보인다고 어? 어떤 사랑은 눈에 보인다, 지성아 어떤 사랑은 눈에 보인다? 네, 그 말이 좋았어 어떤 사랑? 어떤 사랑이 보이는 거야? 그게 뭔 말이야? 어떤 사랑이지? 어떤 사랑은 눈에 보인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냐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만 이루수는 누구야, 아는 중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루수는 뭐야? 야, 어... 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사랑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타입은 그만큼 중요한 사랑 중에 보이는 사랑이 있다고? 얘 원래 말 못하나? 그게... 아니, 이거... 아, 이해가 뭐야? 어떤 사랑은... 그게 시즈니의 사랑이란 거잖아 아, 이게... 약간 인간마다 달라,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한 지성이가 지금 설명 못 한 거 보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이해하든 그게 정답인 거 같아 우리가 정지당 그러면 지성이에 대한 TMR 하나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지성이는 이렇게 우리가 애교시키면 잘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단톡방에서 맨날 애교해 야, 야, 진짜 미치겠어 나는 맨날 봐 맨날 힝 형, 나 이거 먹어도 돼? 퓨우, 나 이거 먹어도 돼? 뭐하는... 근데 이상하게 내가 글자로는 그냥 되게 뭔가 편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애교 부리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놀리는 거예요 약간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싶은 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 너가 귀엽다는 거지 아무리 놀려봐야지 그렇군 아니, 근데 난 지성이 이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궁금한데 마크 형한테 좀 궁금한데 자꾸 왜 톡할 때 풉을 마지막에 붙이는 거야? 풉? 근데 뭔가 마크 형 같아, 진짜 그거 아니야? 너무 뜬금없어 아니, 아니, 그런 거야 아니, 이게 우리끼리면 이해하는데 매니저 형이랑 얘기할 때, 톡을 할 때도 그때 풉을 붙이는 거야 아, 진짜로? 진짜로, 나 그건 몰랐어 아, 근데 어쩐... 재밌는데? 뭐였지? 아, 몰라,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나 이 질문에서 솔직히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맞아요 드림에게 제일 힘이 되는 말은 뭔지 알아요? 궁금하다, 궁금하게 말해 시즈니가 있다 그리고... 와... 저... 왜, 왜? 그리고 내가 나 제일 듣기 좋은 시즈니가 해주는 말이 뭐냐면 그냥 뭔가 우리 때문에 행복했다, 약간 이런 류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지성 씨, 나가주세요 마이크가... 마이크가 교체해야 돼서 지성이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저는 만약에 듣는다고 하면... 이건 상황인데 오늘 공연 진짜 재밌었다 오, 이것도 맞아 네, 많이 들으면...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거 나도 좋아해 사실 콘서트 끝나면 굉장히 지치잖아요 근데 그런 한마디 들을 때 뭔가... 그런 지침에... 뭔가 보상받는 느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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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건 진짜... 진짜 공감이야 진짜 너무 공감이야 나도 그냥 뭔가 가끔씩 우리가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면... 진심, 약간 든든한 느낌이 들고 맞아 음... 그렇다고 네 우리 공주님은? 우리 공주... 우리 공주님 왕자님은요? 우리 공주님은 드림이들이 7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활동하면서 울문 습관이나 행동이 있을까요? 아, 그래? 나 방금 거에 물어본 거긴 한데... 질문 보여주세요 아, 질문은... 아니... 짜란 드림이들 7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활동하면서... 은근 진짜 많아 울문 습관... 오, 많지, 많지 이건... 아, 울문 습관... 싸우지 마, 막 이렇게 하는 멤버가 있잖아요 아, 싸우지 마 그래서 싸우지 마도 누군가가 했는데... 드림이 약간 유행인 것 같았어요 그래, 뭐 진짜 많아 아이고, 이런 것도 있고... 아이고, 울문 습관이고 진행 시켜도 그렇고... 또 뭐 있죠 요즘 약간... 뭐가 있을까? 어쩌라고? 좋았어, 만약에 나 연습생 때 유행했던 거 기억해 너가 제일 많이 해 좋았어! 얼탱 이즈곤 기억나는 분 얼탱 이즈곤 기억나는 분 너무 옛날에 그러니까 완전... 제 연습생이... 아, 그것도 있었어 간땡 이즈 빅 우리가... 간땡 이즈 베리 빅 아, 맞아 간땡 이즈곤 간땡 이즈 베리 빅 근데 우리가 은근 지금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씩 일단 읽고 다... 아니, 오늘도 뮤비 나와? 그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오늘은 정확히 준비된 게 너무... 전혀 아직 딱 타야죠 네, 타이밍 어느 정도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 그림 성장했어, 타이밍 맞추는 거 런쥔이의 질문 우리가 많은... 먹는 음... 어머, 너무 크게 웃으신 거 같은데? 완전 빡 터지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습관까지도 비슷해졌어 그런가? 그런가? 왜 김치찌개 때문에 싸웠잖아요 근데 제가 김치찜을 좋아하게 됐고 막 애들도 호구를 좋아하게 됐고 그런가? 그러네 런쥔이 김치찌개를 좋아하게 됐고 혜찬이 다 같이 먹어 나는 절대 안 먹어 닭가슴살? 야, 야, 오늘 끝나고 먹을 사람 닭가슴살 나도 먹기 시작했어 왜? 어? 왜 먹어요? 근데 맛있어, 형님? 그러면 야, 치킨 먹을 때 같이 먹자 넌 닭가슴살 먹고 내가 다리 먹을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게 튀김 못이 있으면... 맞아, 튀김이 안 돼 아니, 튀김은 안 돼 튀김은 안 돼 벗기고 뭐고 안 해도... 전기통닭구이나... 어, 맞아 짜파진 거 있지 야, 또 옛날에 그냥... 추억에 팔 때 그거... 야, 돌아가는 거 아직... 아, 이제 한강에... 런쥔씨, 질문 바로 해주세요 뒤에 할 코너가 너무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나 읽는 게... 집돌이 중에 최고 집돌이 제노는 집에... 너가 읽어, 너 읽어 제가요? 제가요? 너한테요? 아, 도넛사케 우리 나 며칠 전에 또 봤어 집돌이 중에 최고 집돌이는 집에서 뭐 하나요? 저도 한 집순이 하는데 집에서 일인이 너무 많아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할 일이 많아서 바쁜 방학을... 바쁜 방학을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 제노는 뭐 하는지 궁금해요 방학이면... 사료 먹어요, 사료 그리고 장난감 물고... 아, 이거... 혼자 혼자서 던지고 혼자서 갚아 그러니까 그만 먹어, 이빨 썩어 지성아... 제노 요즘... 반복을 하고... 강아지 묘기 대회 준비하고... 어질리... 아, 귀여워 제노야, 댕기 없다 진짜 아, 근데 저는 진짜 이거 집돌이, 집순이들은 다 공감할 건데 사실 집에서 하는 게 많이 없어요 맞아요 음... 내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시간이 잘 가는 것 뿐이지 아, 그렇지 어... 집돌이 집순이니까 그냥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 좋은 거라서 그러면 너는...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아요? 진짜 존중한 거 이게... 강아지 아, 이거... 그게 사모예디 혼자 집에서 한 달 동안 있을 수 있어? 있어요 아, 얜 진짜 가능하지 가능! 나는 진짜 하루에도 내가 아침 일어났는데 아니면 그 전날에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쉬어야겠다 생각하면 그 하다 보면 진짜...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나도 또 저는... 저는 하루 일과가 약간 이래요 빨 썩는다고... 아, 그래도 너무 지대만 있었나 하면서 아, 그래도 나가볼까? 이 고민은 하루 종일 해요 그래서... 원래 다 그렇대요 아, 멋있다 그래서 제가 사모예디 산책 시켜요 누가 억지로 끌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 거 읽어도 돼? 어, 읽어도 돼 뭐야? NCT Dream of... 아, 이런 질문 마크 형한테 하면 안 돼요 진짜 심각해져요, 진짜로 진짜 3시간 걸려요, 여러분 울어 감동받았어 어때? 지금 행복해? 와, 이거 진짜 약간 좀 깊은 질문이야 근데 진짜 진지하게 가? 진지하게 가 진지하게 해, 진지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은근 행복해라는... 약간 나 요즘... 나 진짜 약간 잠깐 진지해도 돼? 아, 진지해, 진지해 원해, 원해 뭐... 별일 없어? 아니면 뭐... 야, 요즘 잘 지내? 뭐 괜찮아? 뭐 행복해? 근데 약간 별일 없는 게 뭔지도 모르게... 별일 없는 게 뭔지를 순간 까먹게 되고 정확히 행복해도 뭔지를 모르겠는 약간 그런 마음 뭔지 알아? 아,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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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결국에는, 결국에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행복을 찾아야 돼 근데 행복이... 왜냐면 결국에는 행복을 따지다 보면 안 행복해지는 것 같아 아니, 근데 행복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무 맞출 때도 디테일을 물어보는 순간에 디테일이 생기는 느낌 뭔 말이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행복도 그냥 물어보지 말고 그냥 행복합니다 행복을 찾아... 물어보지 마라, 결론은 근데 뭔가... 힘들고... 결론은 행복하다 솔직히 모르겠는데 행복합니다 행복은 찾을 수 있어 그리고... 지진이, 지진이도 행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해요? 진짜 좋은 질문이다, 생각하게 되네 맞아 그냥 문제가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솔직히 지금 별 문제가 없다면 얘들아, 너희가 내 허거고, 내 마라탕이고 맛있겠다 내 늦잠이고 늦잠이라뇨? 그건 진짜 소중한 건데 그러니까 저 늦잠이 늦어서 지각하는 건 아니겠지 귀여워 ISTJ 티저 속 해찬이의 이 티제 연기 비하인드가 궁금해 무슨 연기야? 약간 우리 연기하는... 아... 그거... 안 돼! 안 돼! 이거 소리 크지 않아 너무 웃겼는데? 안 돼! 해찬 씨? 진짜 귀여워 이번에 연기를 하면서 느낀 건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확실히 연기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인 거야 그 순간에 이 얼굴 화끈거리는 그 느낌 하나 이 안 돼!를 하면서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발 연기를 하고 있어 아... 잘했어 연기가 안 돼 그리고 심지어 근데 형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안 돼 그거 안 쓰기로 했잖아 맞아 내가 그래서 정말 안 돼 안 쓰면 안 돼요? 정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라고 간절히 얘기했는데 나온 거지 그러니까 회사도 믿을 게 안 되는 거야 회사도 믿을 게 안 돼 근데 안 돼 아 이게 오늘 웃음 들기 마음에 든다 믿을 게 난 형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다 연기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우리를 안 보여서 못하는 거야 그럼 나는 천러가 나중에 영화 제작할 때 꼭 할게 진짜? 주인공 꼭 할게 일단 다음 넘어갑시다 천러 씨 멤버들 첫 번째 코너 무엇이든 알려드림 어땠나요? 좋았습니다 도움됐던 것 같아요 행복했어요 뭐였어요? 행복했어요 이럴 거면 그러면... 연두색을 뽑을 걸 그랬어요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코너는 바로 사랑이 좀 어려워 7주년 케이크 만들어 드림! 으이씨 I'm about the bracelet rule 와! 뭉치면 귀엽고 흩어지면 귀여운 칠드림의 케이크 만들기가 좀 어려워 오 저희가 힘을 합쳐서 칠 주는 케이크를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칠 주는 케이크야? 재민이 오늘 치세요 벌써 벌써요 나 오늘 약간 맞는 거 같아 랜오 씨, 케이크는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주시고 쟁반은 그냥 뒤에 놔두셔도 됩니다 네 주문하신 키에크 여기 있습니다 맛있겠는데? 와 그냥 먹어버리면? 설마 딸기 요구르트 티크는 아니겠지? 서빙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겉에는 여기 겉에는 이거 고추냉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진상식 고추냉이 와 주세요 아무도 안 듣네 매력 있는데? 듣고 있고 듣고 있었어? 역시도 막 귀엽다 키나게러 컷 보고 서 upgrade of a Von Whitney king of a Von Whitney 맛있겠잖아 하니 보여드리프 철마들 settlement qua 워링 맛있겠네 뭐지 Not Ez 오케이 일단 어떻게 하면 될까요rien오씨 그리고 총 케이크가 8조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각자 한 조각씩 꾸며 보고 나머지 한 조각은 바로 시즈니의 조각이기 때문에 저희의 Chel Making과 시즈니가 함께 모여서 하나가 완성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기.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케이크입니다. 예스. 먹으려고 만드는 거 아니고요. 제한 시간 7분이래. 역시 칠 중독, 렛츠 고! 그러면 바로 시작할까요? 냄새. 가볼까요? 렛츠 고. 근데 나는 이게 약간 건드리고 싶지 않아. 왜냐면 우리 시즈니 색이야. 근데 이미 잘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졌는데. 맛있겠다. 지정아, 그 코. 이거 이거? 저 작은 거. 이거? 그러니까? 에이, 왓츠 마. 미트 사람이. 이거 좀 볼게. 이거. 너 똑똑하다. 미트 같아. 실드리 형과. 맛있어 진짜. 얘들아, 7년이다, 7년. 야, 이게 인생. 이게 안 나와. 런쥬원아, 런쥬원아. 이게 왜 안 나와? 이거 녹여야 되는데. 통탕 해야 돼요. 녹여야 되니까. 녹았어. That's right. 어른이 돼 가나 봐. 사는 게 그런가 봐. 사람들 다 앞서 나가는 듯. 근데 이 앞에가 좀. 난 이걸로 할게. 근데 안 나와. 7분의 최대 효율을. 야, 미쳤다. 발도 있다. 완전 녹아. 7. 7. 얘들아, 신중하게 해라. 실중. 나 약간 너무 집중했어. 미안해요, 잠깐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댓글. 야, 야, 야. 키위 좀 갖고 와. 나 먹으려고 그래. 야. 야, 왜 안 나오냐? 야, 여기. 골드 키위, 그냥 키위. 아우, 둘 다. 아, 둘 다는 좀 양심 없지. 어, 근데 왜. 골드 색깔이 아니고 골드 키위야. 골드 색깔이 이거니까. 먹어도 돼. 진짜 먹기 싫다. 이것도 골드 색이야. 이게 골드 키위인데. 이거 골드 키위, 이거 그냥 키위. 이건 그냥 키위. Can I use 생크림? 아, 근데 나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생크림 터졌어. 골드 비틀되다 엄청 많이 리듬을 찾아. 와, 진짜 마음에 든다. 아무거나 해, 그냥. 맛있다, 이 키위. 야. 야. 맛있냐? 맛있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맛있긴 한다. M&M's. 야, 하리버 또 있냐? 하리버 세 개, 색깔 다섯 개밖에 없어? 그렇지. 몰라? 아, 노래 왜 이렇게 좋아? 어, 케이크 만들어 본 사람. 나. 나. 야, 우리 데뷔 초 때 만들었었잖아. 와. 기억나? 데뷔하기 전에. 와. 맞네. 근데 그건 기억 안 나고 나 지성기랑. 그때 그거 콘텐츠 공개됐나? 안 녹았네. 우리 천지. 내가 키쳤잖아. 나 다리 다쳤을 때. 야, 그때 우리가 완전 신인이야. 버퍼링. 어? 가루. 기억 안 나냐? 이름 제대로 부르면 좋을 거야. 런진아. 응. 키가 내 키인데? 어, 나 한 말이야. 아직, 아직. 아, 그래? 아, 왜 이렇게 예쁜이 아닌데? 아, 글씨를 써야 되는데 사실. 근데 이게 등장이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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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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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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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근데 뭐 하지? 들어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So what you waiting for? 원, 투, 투이, 렛츠고! 어,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It's a party song. 나 오늘. 진탕탕. 어, 블루베리 맛있지. 어? 블루베리 많이 먹어. 이거 안 씻었다. I found it, man! 안 씻었다. 끝. Oh, my God. 블루베리 눈? 아니, 이거 젤리랑 초코 이것도 안 씻었대. 아. 뭘 안 씻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아니. How are you going on? 나 다 했는데? 웬만 남았대? 3분 30초 남았어. 네. 오늘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칠로 보이나? 아, 저는 디테일이 안 돼. 어? 레인보우야? 진짜 오랜만이다. 개인. 1, 2. 와, 난 그게 진짜 잘한다. 나 진짜 빵 안 치고. 나도 진짜 잘한 게. 그래. 디자인이 잘한 게 아니라 이 케이크 내가 만든 의미가. 어때, 하트 같아? 잘했다, 너. 나 진짜 뻥 안 치고 이 케이크 처음에 그 뮤직비디오 찍을 때 뒤에 그 초록색. 지금은. CG필 줄 알았는데. 망했어. 그냥 그렇다고요. 귀여워, 귀여워. 아, 그리고 오늘 천러가 딱 하필 오늘 아니야, 안전반지를 안 보고 왔더라고요. 와! 미쳤다. 이건 좀 큰일 났네. 그만 얘기해. 혹시 휴지 있어요? 주던보. 아니, 근데 난 안 끼고 싶었거든? 휴지 여기 있는데. 어, 있어? 어. 어, 야, 있었어? 이거 왜 있어? 내 말 들어봐봐. 안 들어. 안 끼고 싶은 거 아니거든? 아니야, 그거 다 변명이야. 아, 비계야, 비계야. 변명이야. 저는 농구 수업하러 갔는데 반지를 내가 그래도 드림 우정 반지를 항상 24시간 동안 차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정 반지를 차고 농구 수업하러 갔는데 근데 반지 끼고 슈팅을 못 쏘겠더라고. 그래서 반지를 빼고 수업했는데 그게 놓고 왔어. 그게 더 실력이야. 야, 우리 아까 그 질바 어디 갔어? 어? 질바. 이거? 아, 이거? 크림? 질바, 질바. 누가 가져갔나 봐. 질밍 바가 뭔데? 몰라. 바가 누구냐? 질밍 바가 뭔데? 하트 모양, 하트 모양, 하트 모양. 하트 모양, 하트 모양. 아, 이거? 네, 우리 또 다른 멤버들도 이제 할 동안 다 완성된 분들은 더 큐. 질문 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모양인 거 없어. 진짜로. 천러 씨 읽어주세요. 진짜 없는데. 시즈니가 해준 말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 기분 좋았던 말은? 영원하세요. 사실 난 이거 맨날 갱신돼. 나한테 이게. 지금, 지금 제일 최신 건 뭔데? 한 번 버블 댓글 해볼까요? 안 돼. 나 뭐라도 해야겠어. 아, 실패했어. 아, 실패했어. 나, 나 이미 끝났는데? 아, 짜증나. 와, 나 이 케이크 이미 미쳤다. 생각, 생각해놔. 이게 뭐야? 야, 내가 지금 너무 더운데. 아니, 너, 내가 나한테 얘기했어. 아, 이미 끝났잖아. 아니야. 아, 이게 너무 글자가 못 쓰니까. 아, 이제 52초 나왔습니다, 52초. 짜증나. 그러니까 질문을 읽고도 아직 대답을 안 한 거지? 야, 오래 왜 이렇게 말이야? 아, 대답이 얘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게. 날아있네. 나 이거 바뀌었어. 오케이. 그럼 바꿔. 아! 이게 드림이지. 아니야. 아니야. 너도 따라해. 얘도 그렇네? 자, 이기 4초. 근데 제노가 잘 만들었다. 3, 1, 1, 1. 이겼네? 야, 이거 봐. 야, 솔직히 7인 줄 몰랐어. 10, 4, 8, 8, 9, 9, 9, 9, 9, 10. 10, 9, 9, 10. 안 돼. 안 돼. 10, 9, 10. 10, 9, 10. 아, 이거 안 돼. 말, 말, 말. 핸들이래. 먹는 거 아니래. 내가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그랬지. 나도 안 먹어도 안 먹어. 아니, 그냥 데코야, 데코. 그냥 데코 아니야? 데코. 네. 그러면 이제 케이크 만들기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완성된 케이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 사람 손 들어주세요. 저요. 저요. 내가 먼저 들었어. 내가 더 먼저 들었어. 내가 진짜 더 먼저 들었어. 가위바위보 해. 내가 먼저 들었는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우리 진짜 7년에 우리 처음으로 7년 만에 양보라는 걸 해볼까? 오케이, 나부터. 뭘? 양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네. 나는 양보가 뭔지 몰라. 뭔지 알아. 자, 집중하세요. 한 번 지 7년째야. 잘했어. 자, 제 케이크의 제목은 럭키 세븐입니다. 자, 왜 럭키 세븐이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 이 케이크는 우리 또 무슨 색이죠? 조록색. 시즈니 색이죠. 이게 시즈니예요, 케이크. 펄 샴페인. 그리고 이 생크림으로 제가 이렇게 칠을 약간 흘러내리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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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베리 되게 잘해. 아이고, 이거 부실 좀. 야. 응. 야, 다른 먼저. 내가 부작. 저는. 그냥 앉아서 할게요. 제대로 흘렸네. 저는 일단. 저는 진짜 너무 간단히 하리보 7개의 케이크에 올렸습니다. 이거에 담은 의미는 일단 하리보같이 귀여운 저희 드림 7명. 7드림이 그리고 이 케이크 색은 시즈니 색이잖아요. 이 케이크는 시즈니 색이잖아요. 케이크는 시즈니 색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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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한테 밑에가 그 말을 갑자기 까먹었어. 얘기해봐. 저 저 시즈니는 툴주죠. 저 저 이 시즈니 왜 오면 청렬? 그러니까 시즈니가 있으니까. 뭔 소리. 시즈니가 우리 백이 은근하게 지켜주고 있다. 우리의 백 세다. 버팀목 정답. 어? 버팀목. 버팀목이 시즈니다. 그래서 그 위에 귀여운 일곱 하리복 거기 위에 누워있다. 그래서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고 마음 편히 저희 무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호심이네요. 소호심 그렇지. 그럼 저는 해찬이 가기 전에 빨리 하겠습니다. 네. 제 케이크 제목은요. 럭키 세븐입니다. 좋았다. 좋았다. 야 오늘 좀 재밌지. 아 저는 7분밖에 없다는 소리 듣고 그냥 최고의 효율로 할 수 있는 디자인이고요. 그냥 세븐 생크림을 올리고 그 위에 어? 뭐? 네. 제 케이크의 제목은 럭키 세븐입니다. 제 케이크의 제목은 럭키 세븐입니다. 제 케이크의 제목은 럭키 세븐입니다. 여러분 케이크의 제목은요. 뭐야? 케이크의 제목은요. 뭐야? 뭐야 이거. 날이 와서 아니네. 케이크를 보시면 이렇게 7로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블루베리 7개가 이렇게 이럭만큼은 자 이 뜻은 어떤 뜻이냐. 이번 라이브만큼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흘러내린다라는 것 자체를 어떤 의미로 제가 표현을 했냐면 행운이 럭키가 흘러넘친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봤거든요. 해찬이한테 집중해봐. 이 시즈니들에 함께 있는 우리 7개의 블루베리가 저희거든요. 7명의 드림 멤버들이 함께하니까 럭키 세븐. 잘했어요. 럭키가 흘러내린다를 한번 표현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엔시티 드림의 해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잘 만들었다. 해찬이 소개 다 한 거지. 진짜 레전부터 어떻게 케이크를 쏟아? 지성이었어? 아 이거 그래도 좀 맛있을 것 같던데. 그러면 얘들아. 우리 그래도 소개할 땐 좀 들어주자. 그래. 좀 들어줘. 근데 잘했어. 다음에 내가 소개할게. 혼났어. 제가요? 제가요? 아 큰 그림이었구나. 일단 저는 7주년이어서 진짜 센스있게 7을 딱 위에다가 그렸거든요. 지금 이거 보여드리면 또 쏟아질 것 같긴 한데 아 이렇게 보여주려고 쏟은 거구나. 예쁘다. 아유 귀여워. 근데 역시 사람은 다 사람인지라 다 7로 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제너가 더 잘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너 케이크가 떨어졌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칠 드림. 설탕으로 깔린 칠. 달콤한 칠. 영원한 칠. 우리 함께 영원히 달콤하게 가자는 뜻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위에는 옐로우. 제가 좋아하는 색깔. 제황씨. 옐로우로 장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런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제가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 무서워. 네. 마크 무조건 쏟는다. 어? 이쪽에 뇌물 있었는데? 하리보. 하리보 벌써 이미 움직이고 있어. 이게 뇌물 아니야? 네. 뇌물 아니야 이거? 나 마셨는데? 저는. 아유 진짜. 야 집중 집중. 네. 저는 사실 여기 위에. 아 이게. 이게 최대인 것 같은데. 이거 하트예요. 흰색. 더 할 수 있어. 이렇게 잡아줍니다. 아 얘 밑에 하리보 있어서. 근데 보여드려도 하트인 줄 몰라요. 너무 너무 이거. 그러니까요. 아무튼 근데 어쨌든 저도 사실 칠을 그렸는데. 글씨만 쓸 수 있었다면. 세븐 년, 세븐 드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일곱 명. 그리고 이 밑에까지. 케이크를 둘러싼 일곱 명의. 게미 베어. 그 포인트고요. 아무튼 그냥 칠이 포인트입니다. 게미 베어. With the heart. 웨이. 오케이, it's my turn. 자, 제민 소개 부탁드릴게요. Pay attention, man. 좋아요. 네. 제노야 뭐해 지금. 잡아뜨렸어. 제노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골드. 에잇. 션 키스트 키위. 흘러내린다. 흘러내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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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속 속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흘러내린다. 이쪽에 D-R-E-A-M. 드림. 왜 잘해요? 얘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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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근데 제노가 좀 사고를 뻗었는데. 집중 집중. 제가 이렇게 알파벳을 이렇게. 요요요요요. 잘 새겨놨습니다. 예뻐요 예뻐요. 근데 나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 그치. 이거 찾기 어려운데 네가 했다는 게. 나밖에 없다니까 이거 하는 사람. 그냥 하니까 나. 이게 바로. D-R-E-A-M. 드림. 세븐 드림. 케이크가 잘못됐네요. 네. 네. 뜨든 간에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계속 과자 먹고 있다고. 제가 뭐 과자 싫어한다고 했는데. 옆에서 쫑알쫑알 안 댔게. 야야야. 진짜 사모해도 돼. 세상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알겠죠? Peace. 오케이. 자. 한 분. 저예요. 레전드 지성. 스크롤. 스포. 와 지성이 잘 만들었어. 오. 이게 뜻이 있는데. 웬일이야? 약간 이게 배예요. 드디어 컸다. 좀 확대해 보시면 여기 이 알갱이가 일곱 개 박혀 있는데요. 네. 이게 저희예요. 이게 약간 닷. 아니 도시고요. 그렇지. 가자. 네. 그겁니다. 하나 더. 두 세트 더. 좋습니다. 멋있다. 네. 잘했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아니 너한테 물 있잖아. 아니 여기 좀 잡아주세요. 여기 안 되겠어요. 아니 저. 그 제노 존 좀 잡아주세요. 우와. 부활을 시키려다가. 약간 사모예들 만들면 되게. 그리고 방금. 그 뭐야. 집게 잡으려다가 제 케이크까지 많이 했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아무튼. 제 케이크는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나 신경 쓰지 마라. 소개 아는 사람. 소개 다들 했죠? 다 했어 다 했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신이의 케이크까지 해서. 여덟 개의 조각을 모아봐야 돼요. 드립니다. 왜왜왜왜왜. 왜 이래. 이거 어떻게 합쳐. 야야. 그것도. 근데. 약간. 제가 센터다. 쟤밖에 안 보이네. 아니 약간. 아. 근데 이건 센터감이긴 해. 비주얼이. 쟤밖에 안 보여. 지멘트 보수 공사였어. 갈 때 조심해라. 이거 엎어지면 진짜 오늘 방금 좀 접어야 돼. 칠존이 있는 거 뭐고 이거 케이크 다시 만들어야 돼. 내 거 조심해 좀 부탁할게. 등판이 한 거 어디 있지? 자. 나 안 할게. 나 안 할게. 하이님 봐. 신경.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아 땀이 이렇게 날 줄이야. 와 진짜 난장판이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케이크 총 8조각을 합치고 있는 중이고요. 천러야. 그 다음에 저 케이크는 비정 씨. 네 저 케이크는요. 이따가 저 12시 정각에 다시 꺼내서 초에 불을 붙여가지고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 지금은 잠시 소중하게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대장곡. 그러면. 자 이제 다음 코너. 와 다음 코너 벌써. 수록. 와 이거 시즈니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벌썽 아니에요. 바로 수록곡 톱7 정혜 드림. 수록곡입니다. 환영합니다. 제노 씨. 네. 환영합니다. 듣고 들어도 또 다시 듣고 싶은 엔시티 드림의 수록 명곡들. 데뷔부터 현재까지 발매한 엔시티 앨범의 수록곡들 중 타이틀곡을 제외한 무려 57곡의 수록곡들을 시즈니가 직접 투표해서 탑7을 정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골라. 와 이 탑7 콘서트 때 무조건 하겠네요. 여러분 깃발리실 텐데. 와 이거 근데 시즈니들의 화력이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 무려 답변이 3만개 가까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와우 와우 와우. 그런데 어떻게 3권만 뽑냐. 꼭 3권만 뽑아야 하냐. 그렇게 원성이 자자했다고 들었습니다. 와우. 근데 진짜 우리 수록곡 중에 탑7. 진짜 그레이주에이션은 무조건 있다. 아 주인공이지. 일단 저희에게 이런 콘을 안 맞게. 나는 솔직히 탑7의 주인공. 이거 거의 우리 세틀링하는 걸 때 아니야? 에이 헤이 헤이. 디어드림, 그레이주에이션, 브로커 메레디스 무조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먼저 어떤 곡들이 나올지 한번 예상해볼까요? 이건 무조건 있다. 하는 거. 카운트다운. 아. 아. 1, 2, 3. 아 고래. 1, 2, 3 없어. 고래. 고래 무조건 있고. 고래, 그레이주에이션. 레이주에이션. 히어드림. 레인보우. 골든하워. 축하드립니다. 7장의 봉투를. 브로컨 메레디스도 있지 않을까? 첫 번째 것만 떼주세요. 첫 번째 것만. 봉투만 떼주세요. 아니 첫 번째 거. 나한텐 타이틀곡이야. 뗄 수 있게 돼 있지 않아? 내 마음속 타이틀곡이야. 그렇지. 그때만 안 돼. 정답이 있다고 방금 설명했자. 봉투만 봉투만. 봐버렸어. 봉투만 딱딱딱 다 떼주세요. 와우. 막 열어. 여는 거래, 여는 거래. 혜찬아 그 봉투를. 아, 이 봉투를 떼라고요? 아, 열려가지고. 너 때문이야. 봉투를 열어줍. 아, 열어달라고. 봉투를 열어줍. 놀히지 말고. 그 안에 이유가 7개. 아 일곱 개가 들어가있다 그거 나눠가져서 읽어주세요 내가 내가 읽을게 제작진분들이 뒷목을... 하나씩 하나씩 읽자 하나씩 읽자 어? 진짜 변화로... 일곱 개가 있어 하나씩 하나씩 읽자 아! 아 이거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부터 읽어요? 네 노래도 정말 좋지만 콘서트에서 해찬이가 항상 주문처럼 불러주는 그치 사랑하는 시즈니 우리 다 같이 만나자 에이 부부는 좋아합니다 이 노래 무조건... 2018년에도 2019년에도 해찬이가 주문처럼 불러준 가사대로 우리가 계속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될 수 있게 된 건 담은 마음 때문 같아서 정말 좋아하는 노래 네 아 끝이에요 자 다음 2018년도 드림과 시즈니들만의 약속 시간 이 노래를 들으면 잠실 드림쇼2로 무한 회귀하게 된 와... 와 회귀 순간 여기서... 야 근데 우리... 한... 한... 그 뭐지? 하나만 읽어보고 추측하는 거 아니야? 이... 이... 이 일곱 개를 다 읽어보고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미안... 오케이 바로 진행 아 그래요? 철로 하던 거 하세요 우와 어? 다 했어? 나 했는데? 오케이 저는 머글 친구도 아는 갓딘곡 머글 저 같은 경우엔... 머글 헤리포터? 머글? 아니 아니 그 머글 말고 이제... 다른 팬 여러분들 이제 이런 대중분들도 약간 많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곡이래요 거기서 파생댕 언어가겠네 아 진짜? 호그와트 그... 자 저의 질문은 말해 뭐해? 조명, 온도, 습도, 분위기 모든 것들이 학창시절 그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마법의 노래 근데 그 옆에 드림이 함께인 해찬아, 2시에 보자더니 어디 있어? 누나 아직도 기다리는 중이다 신랜통을 기다렸어 연락 다오 연락 다오 아 꽤 오래 기다리셨네요 아직 가고 있습니다 아 꽤 오래 걸리겠네요 네 다음 분 이따 2시라고 그랬지 언제 2시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전에요 그때 그 시절 아직 덜 익은 푸트... 푸트? 푸트 하니까 마크 형 생각나네 푸트 사과처럼 푸트 젤리 순수하고 몽글몽글한 느낌 그럼 저희 지금은 익었나요? 이건 진짜 모르겠다 근데 나 아직 이 노래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 아니 들었잖아 아까 진심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집중해 줄게 솔직히 이 노래는 근본이라고 생각해서 뽑았습니다 무려 5년간 오후 2시만을 기다리게 만들었거든요 아 이건 무조건 알지 아 이건 뭐 무조건 그 노래 근데 이거 재밌다 이거 브로컨 밀러디스 아니야? 오후 2시면 너무 뻔하죠 뻔 뻔할 뻔짜죠 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 이따 2시에 거기에서 보자 사랑해 와 이거 너무 힌트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노래구나 저... 바로 5 6 Walking home 다 같이 켬 같은 시간 같은 시간 같은 시간 같은 시간 다 왔다 안녕 잘 들어가 오 예예 왔다 안녕 잘 들어가 오 예예 너 마저 보고 갈 테니까 어서 들어가 내 눈이 모아 습이 사라지고 나서 몇 시에 돌아서는 그 순간 벌써 네가 그리워 에이 와우 아 명곡이다 명곡 같은 시간 같은 자리였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봉투 아 맞다 맞다 오 내가 진짜 교육이... 열어주시죠 오 미안 괜찮아 또 뜯어버렸네 이번 드디어 좀 맞추는 느낌 아 이왕 그렇게 된 거 같긴 이제 다 뜯어 아 맞다 사랑하는 시간 무조건 1위 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알지 무조건 알았어 칠드림이 시즌이에게 담담... 아 오케이 아 미안 다시 할게 자 칠드림이 시즌이에게 담담하게 속마음을 풀어낸 듯이 말하는 가사가 가슴에 와닿는다 여전해 영헌이 함께 라는 말 아 너무 쉽다 아 아 이지 피지 유 드림 유 드림 사랑해 무조건 1위 질문 읽자마자 생각나는 곡이었음 일곱 명 다 같이 작사 참여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도 아니고 그럼에도 드림이들이 먼저 해주고 무한 감사 전해드립니다 꾸벅 아 그 노래인가? 아니 근데 이 노래 정의종이 좀 감동이다 작사인 것도 그렇고 드림이들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아 이건 솔직히 답세븐일 것 같아 야 이거 감동이다 멤버들이 멤버들의 작사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멤버들한테도 시즈니한테도 의미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 마? 영원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멤버들에게 우리도 그렇다고 얘기해 주고 싶은 노래입니다 뚠돈뚠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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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 아직 못노래 아니다 Like the lyrics remind me how we met and make me love them more 아, 뭔 노래지? 오케이, 쟤도 돼 Like we just met은 내가 드림을 좋아하는 그 이유 자체예요 서로가 같은 마음이라는 확신을 드림이 줬다는 거에 더 힘을 내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요 무슨 노래지?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무슨 노래인지 알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지성아, 다시 할게 아, 또 하는데요 이거 뭐야? 야, 설벌하다 지성아, 집중해 아, 진짜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그러게, 진짜 모르겠다 하나, 둘, 셋 Like the lyrics 이제 네 파트까지 틀어주세요 시간이 불어와 흔들려진대도 내 마음은 이 계절의 향기를 남기고 있어 I'm looking your eyes And this still feels like Like we just met 이 부분 좋아? 아, 그냥 계속 들읍시다 Like we just met 정진홍 시간 없었어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곧 12시가 되어서 그래서 일단 케이크 받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와, 대박인데? 뭐야, 그럼 이 코너 왜 이렇게 끝난 거야? 아니야, 아니야, 끝까지 해야지. 시즌이 이거 궁금해서 잠 못 자. 아니 나도 궁금해서 잠 못 자. 왜왜왜왜 너는 잠 못 자도 되는데 시즌이니까 왜그래 왜그래 너도 안 돼 너도 안 돼 왜왜왜 일단은 저 시멘트 폼이 들어가 있는 아 진짜 이 케이크가 아크 씨 케이크 들고 들어오세요 이 케이크가 설명을 해 이 케이크가 드림을 설명하는 거잖아 일단 가운데로 이동할까요? 어 일단 가운데 이동해 와우 그냥 이거를 그냥 혼돈의 카오스다 이미 없어 진짜 우리답다 이 케이크 진짜 우리답어 근데 난 이게 더 좋아 개성이 넘쳐 자 뭐가 시즌 아 이게 시즌 케이크인가? 일단은 잠시만 귀여워 Let's have a talk 약간 아 이거 케이크 뭘 표현했는지 알았다 눈을 표현했구나 겨울, 윈터를 그치 그치 이 한 겨울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함으로 여러분들을 한 여름에 데뷔했는데 안아줄 수 있다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맞죠? 제노 씨 맞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냥 막 한 거예요 불 붙여주세요 10초 남았던 네 10초 남았어요 네 불 붙여주시고 잠깐만요 이 순간을 위해 우리 한 번만 다시 이 7주년 와 새해 같아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맞어 거의 약간 해피 뉴우즈데 새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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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낸다 베이비 야 빨리 10초 카운트 남았어 anyway 소원 빌어 아니 10초 10초부터 카운트 해야 다 같이 2초 남았어 빨리빨리 한 번 불 붙으면 끝을 보지 요요요요 야 야 야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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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남았어 다신 habit 과연 desem 진짜로 야 일단 야 우리 7명 7명 여기 잠깐 앞으로 나오실게요 아까 나왔잖아 아 이거 내가 그 아까 그 몰래 준비한 그 서프라이즈 이벤트 있어 뭐야 솔직히 기대가 안 되는데 진짜 설레게 해 진짜 아닌 거 같은데 지금 할게요 지금 할게요 해찬아 별거 아니면 진짜 죽는다 형도 일로 와봐 좀 무서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다 같이 어깨 동무하고 오케이 귀여워 자 근데 우리 지금 라이브 아니 형 빨리 생각해 빨리 생각해 형 시간이 좋게 빨리 생각해 우리 라이브 하고 있는 거 알지 빨리 생각해 빨리 생각해 미안해 잠시만요 형 빨리 생각해 빨리 생각해 너네들이랑 있었으면 늘 너무 행복했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고맙고 건강하게 건강하게 늘 우리 서부를 붙여주어서 너무 고마워 자 손 모으고 너만 얘기한 거야? 어 우린 얘기 못해 하나 둘 셋 하면 위로 사랑해 아니 형이 하나 둘 셋 해 아니 근데 이거야? 빨리 해 그냥 하나만 해 하나 둘 셋 사랑해 좋아 박수 훈훈하고 좋다 귀엽다 진짜 일단 무엇보다 시즌이도 7주년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와 7년이나 됐다고? 근데 뭔가 진짜로 제일 우리 연습하다가도 해찬이가 가끔 이렇게 갑자기 그냥 모이래요 그리고 정말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요 자기만 가요 자 어쨌든 간에 7주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컴퓨터 레이셔 근데 진짜 궁금한 거 있어 우리 지금 진짜 7주년이잖아 근데 우리의 느끼는 거 몇 주년인 것 같은지 하나씩 얘기할까? 3주년 오? 찌찌뽕 나는 4주년 뻑찌찌! 3, 4주년 난 4주년 나 한 14주년? 근데 그렇게만 댓글에 제작진분들 이유 7개씩 다 뽑은 거 후회하실 듯이라든지 이유? 그러니까 저 이유 그러니까 우리 드림 라이브를 할 때는 항상 아 신기하다 그러니까 1시간 보통 분량을 반으로 갖고 오셔야 돼 맞아 그걸로 충분히 1시간 할 때 없는 말이 너무 근데 우리 진짜 솔직히 오늘 코너가 5개 있나요? 그쵸? 5개 있는데 한 코너여도 우리 2시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천러가 보통 1시간 중에 20분 얘기하잖아 맞아 너들이야 뭐야? 자 다음 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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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 끝났어? 더워 The third song is 우리 맞추는 거 너무 어려워 The third 와 드디어 안 뜯었네 야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아 바로야 알았다 아니 우리 타이틀곡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수록곡에서 인기 많은 게 야야야야 이따 모여 야 이 표정 찐이야 다 안 했어 말 잘했다 이거 그거 아니야? 아 이거 무조건 자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았어 바로 알았어 그거 알아 자 혜선 씨 자 집중하세요 나재민 씨 집중 나재민 씨 네 What? 오우 오우 어떤 이유라도 진심은 이길 수 없으니까 몽북이야 나 저것만 보면 진짜 모르겠는데 자 천러 몰라? 아 그거 보면 예전에는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듣기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들은 분들이 마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곡 오 마이 갓 미쳤어 이거 그러니까 방심했던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지 이것만 들으면 몰라? 이것만 진심이야 진짜 자 천러 씨 천러 씨 네 집중하세요 이것만 들으면 눈물이 나요 칠드림의 이야기 서사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이 곡을 쓰면서 많은 생각을 한 우리 마크 또 형아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재민이와 지성이 지성 빠이 운까지 모든 것이 제 눈물입니다 지금 적으면서도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것은 제목만 들어도 설레지만 슬퍼요 참 잠깐만 너 뭐였지? 너 뭐였지? 무조건 알았어 나는 예전에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듣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좋은 완벽하다 진짜로 정답 카운트다운 지성 빠이 운 알죠? 지성 빠이 운가 뭐야? 저 때 녹음 비하인드에서 나온 게 지성 빠이 운이에요 헐 한번 봐야겠다 사월이 재민? 지성 빠이 운이 뭔데? 마크 나중에 확인하세요 아 있어 아 맞아 나 스포일할까 봐 Hey pay your attention These songs remind me of 7 dream and their beautiful journey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같이 하고 있는 순간이 더욱 소중해져서 아 그치 나는 이 자리 이 얘기를 통해서 빌려서 진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 진심을 다해서 한마디 집니다 야 좀 뭐지? 최근에 이제 드림을 아신 분들은 좀 모를 수도 있으시긴 한데 그래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칠드림이 왜 지금 7년까지 같이 있고 앞으로도 쭉 같이 하고 싶은 이유가 우리가 사실 데뷔했을 때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었거든요 그치? 나 갑 왜 울어? 근데 울어? 와 우면 진짜 너무 웃겨 아니 울 정도는 아니고 근데 그때는 되게 뭔가 아직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팀이 될지도 몰랐었고 한 명 한 명씩 나가는 걸 보면서 나도 내 미래 어떻게 될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알고 뭔가 응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칠드림이 7명으로 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드림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우 멋있다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나이스 형 자 우리 이제 리더 차례가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리더 차례가 과연 런지니를 이길만한 그런 감동적인 포인트는 무엇일지 이것도 뭐 배틀이에요 이겨야 돼? 이 노래를 들으면 드림이라는 영화의 장면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와 드림 영화 한 편 내야 되긴 해 내가 냈잖아 해갈게 감독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곡 드림이들만의 서사가 가득 담긴 곡 아크가 디어드린 마지막 부분을 녹음했을 때 잠실 꾸는 데에서 그 부분을 다시 불렀을 때 그리고 비로소 졸업이랑 7명 작사한 라이크 위즈어스맷이 나왔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지 감히 예상이 안 가 너무 수고했어 드림이들 이제 7명이서 더 깊은 서사를 써 내려가자 나이스 난 이렇게 쏘져 있어 그래서 무슨 노래를 꺼? 이거... 나 이 노래는 진짜 모르겠다 덩푸슛인가? 아니지 카운터 타운이랑... 바로 떠나주세요 아 드리핑인가? 어디 부분 틀어줄지 기대된다 과연 자! 디어드림 디어드림 사슴드림 헤이! 아 내부 좀 좋아 2023 디에 나의 디에 와 이 노래 와 근데 목소리 어리다 5년 전이야 그니까 와 와 5년 전이야? 5년 전이야 와 야 5년 전이야 이거? 이거 콘서트장에서 부를 때마다 진짜 눈물 받았는데 와 근데 우리 수록곡으로 만약에 디얼 앤 시리즌 만들면 어때? 우와 좋다 아 그런 거는 알겠어x3 아 이거 아 이거 좀 이따 모여 왜 수고해 아 서프라이즈라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 다음 곡 그런 거 이때까지 아 뭔가 하나 있으면 좋죠 뭔가요? 뭔데? 디어드림의 연장선으로 디얼 앤 시리즌 기대해주세요 디얼 유 다음 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또 무슨 곡일지 네 이거를 빠르게 읽어볼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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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좀 잡았어 미안해 자 아 바로 알았다 또 읽을게요 집중하세요 이 노래는 미친 자 드림이들 집중하세요 네 아 미쳤나 마음이 쿵하고 나도 모르게 울컥하게 만들어서 이 노래를 의인화하면 그냥 말 없이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크으아 유유유 크으 진짜 말 진짜 예술 우리가 우리 노래 중에 감동적이고 눈물 날 만한 노래도 너무 많아서 엔시티 드림이 그동안 많은 일을 겪으면서 이제는 정말 칠 드림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은 노래가기 때문이다 무슨 노래지? 디어드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너무 대박이네 이 슬픈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노래 와 되게 시작했어 진짜 이거는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이다 와 이거 진짜 잘 썼다 진짜 왜 무슨 노래 땡땡땡이 슬픈 단어가 아니라는 것 와 미친다 캥거루? 나 지금 이해했어 너 어디 찐이구나 어? 이쪽에 대박이다 ㅈ이응이 슬픈 단어가 아닌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구나라는 말을 알게 해준 곡이라서 너희의 ㅈ이응의 ㅈ이응을 축하하고 응원해 좋아? 미쳤다 오케이 종업 RJ 자양 아픔을 자양동? 조용 조용 조용? 오케이 아픈 마음을 내딛고 무엇을 무엇한 엔시티 엔시티 드림에 담으곡 담으곡 닮은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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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시티 드림을 담으곡 오케이 귀여워 Next 킬 드림이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다는 표시가 되어준 듯한 곡인데 말이 필요한가요? 아 말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드림의 서사가 담긴 곡이라 어떤 다른 좋은 곡들이 나와도 이길 수 없을까? 그치 뭔 얘기지 이거 맞아 맞아 바로 틀어다 틀어 주시죠 자 그래두에이션 틀어 주십시오 와 1절이다 해찬아 빨리 빨리 안 해? 아 근데 이거 진짜 나 아 근데 이 노래 레전드야 아 진짜 세상으로 다른 지지의 별 동경했던 여행은 시작할 때 아 노래 틀어 주시죠 노래 틀어 주시죠 그 첫걸음 너를 행복하게 될 거야 지금 이 기분을 내게 존을 향하는데 마음이 부족해 너는 보라 속을 밝히는 불 그래 너만을 보고 걸어온 거야 눈을 감아도 자 와 근데 그래두에이션 진짜 내 1등이야 난 진짜 나 2등이야 진짜 며칠 전에 비행기에서 들었거든 이거 이건 못 이겨있지 못 이겨있지 못 이겨있지 그게 무슨 말이야? 클러시 가만히만 있어주세요 어 여기 움직이면 지지직 와 나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네 오케이 행운 행운 자 다시 아 다시래 다음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건 좀 되게 감성적인 거라서 여러분들도 좀 감성적인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 아 아 아 하루가 끝나갈 즈음 밤하늘 보면서 들으면 한쪽 마음에 뭉클한 감정을 잃을 수 없다 나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크 크 멋있다 난 이게 1등이야 멋있다 했잖아 뭐야 너 방금 웨즈웨스 1등이라고 미안해 그건 2등이야 잘 나와 잘 나와 이 노래는 나 원래 1등이었어 옛날 1등 서운하네 잊을 수 없는 내 가장 찬란한 순간에 함께였던 노래들 앞으로의 내 인생에도 드림의 노래들이 미지엠처럼 깔렸으면 야 인생? 나 이거 진짜 모르겠다 나 오늘 왜 이렇게 쉽게 감동받지 자 노래 가사를 보면 너무 이뻐요 가사 하나하나 소중해요 밤하늘을 보며 들으면 또 눈물이 나네요 드림이들이 불렀을 때 정말 이쁜 노래예요 아 이쁘다 전부 전부 눈물 나는 노래 이 노래도 좋긴 해 진짜 나 이 노래 짱이야 우리 드림이들이 또 눈물 나는 서사를 가지고 드림만이 줄 수 있는 행복과 위로와 설렘이 담긴 곡 이거 진짜 처음부터 틀어야 될 텐데 맞아 좋죠 좋죠 저는 인생은 작년이 나의 노래 흔들어 음 무슨 말이야? 흘러가 습한 것 때문에 많이 기대가 됐었다 긴장할 때 이 노리를 들으면 굉장히 평화로워진다 봐봐 나의 스포 얼마나 좋았대, 내 스포 오케이 읽어볼게요 이 곡은 더 좋았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들었던 곡인데 아 뭔가 벌써 감동적이다 그만큼 오늘 하루 고생한 나를 위해 불러주는 것 같아서 엄청 많은 질을 받을 수 있었다 아직 인생의 길을 잘 모르겠는데 이 곡을 듣고 어둡기만 했던 나의 앞길에 하나뿐인 빛이자 별자리가 되어준 것 같다 아 별자리 되게 감동해 왜 이렇게 감동적이기 때문에 아 진짜 이게 씨들이 역시 듣는 귀가 있다니까 당연하지 야 북극성 가사 중에 같이 있던 밤 기억하고 있어라는 가사가 드림과 같이 있던 북극성이 아니에요? 아니 그냥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처음부터 처음부터 레지싱 가사 중에 같이 있던 밤 기억하고 있어라는 가사가 드림과 같이 있던 여러 공연들의 밤을 생각나게 해요 맞아요 그냥 다음 콘서트 때 이거 저 가사 저도 좋더라고요 이거 좀 가져가자 지진이들의 살아갈 추억들을 떠올리게 해주는 곡이에요 아 감동적이네 또 이거 아 희성희 파트인가 봐요? 제가 썼습니다 희성희가 쓴 파트 아 진짜 이거 근데 이 노래 다음 콘서트 때 좀 하자 나 이거 진짜 계속 하고 싶어 진짜 맞아 자 과연 무슨 노래일지 음악 주세요 주세요 일단 드셔주세요 야야야 옆에 것 옆에 것 아니 아 감동 아 진짜 감동 파괴했어 그냥 노래까지 다음 곡 틀어주세요 다시 돌아올 길을 찾을 거야 It's never good bye 근데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해 와 이 노래 미쳤어 근데 처음부터 틀었어야지 명곡이 많다 진짜 내가 느꼈어 이거 왜 나 시켰어 잘했어 너가 곡이 썼어 야 나 얼굴 빨개졌어 근데 어차피 그 노래 이미 예상되어 있었던 노래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덥다 일단 그냥 가! 그냥 뜯어버리자 그냥 뜯어버리자 그냥 가!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드림의 청춘을 잘 녹여낸 곡이라 생각 엔시티 드림 안에 청량 바이브가 너무 좋아요 야의 가사는 수능으로 출제해도 손색없을 듯 듣자마자 따뜻한 물결에 감겨드는 느낌을 받아서 좋다고 느꼈어요 한 번 들어보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downloaded 처음 트랙 비디오 나온 날을 잊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았다 와 전 무 후모한 들으세요 아, 나 메이크업 수정 전무후무한 수록곡 명곡 말에 필요 없음 팬 아닌 사람들도 안다는 전설의 명곡 와, 그 정도야? 근데 우와, 너무 좋아 I will dive in to you 룡! 룡! 그래, 진짜 Sing! I will dive in to you 룡! I will dive in to you 근데 진짜 우리 정규 1집 미치긴 했어 좋은 거 많긴 해 맞아, 우리 1집 진짜 미쳤어 근데 난 부... 어 어, 정규 2집은... 2집도 미쳤어, 북극성 있잖아 북극성 있잖아 3집 브로큰 멜로디스 있잖아 우와 다 하나, 다 여러 개 있어 정규 4집은 어떻게 될 거 같아? 4집? 4집 벌써 기대돼, 이런 노래 있어야 돼 이런 노래 없으면 걱정 마세요 여러분, 4집만 있어야 돼 4집은 저희가 책임질게요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몇 개 남았죠? 마지막, 하나 마지막인데 다음 곡은 이유 두 개만 읽는다고 합니다 시간때문에 아, 맞습니다 시간보다 더 길게 하고 그래서 제가 딱 두 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알았어 어우, 개운해? 나 무슨 말인 줄 알았어 이 노래 이 노래 내... 내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나 오늘 왜 귀엽게 자, 지성 읽어주세요 내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라이브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 정말 주연기장에서 그 공기, 온도, 습도, 모든 기억이 선명하고 소중한 추억이고 노래 제목들은 우리의 계절이자 나의... 응? 도 너이고 너희들의 도 엔시티 드림이니 너무 소중해 어, 뭐야 정답! 내가 아는 거 아닌가? 우리의 계절? 마이유? 마이유 정답 정답만... 순간이 모여 계절이 되었고 드림과 시즈니가 함께하는 그 순간이 모여 뭐뭐뭐이 되었기에 우리의 계절 아니야? 자, 그럼 바로 공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에게... 예스! 아, 블링본인 줄 알았는데 자, 네, 여기까지 저희의 수록곡들 탑 세븐을 정해봤는데요 여기 안 나온 곡들도 충분히 다 좋은 곡들이니까 아, 저기 근데 우리도 이거에 공감을 어느 정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 저거는 진짜 천러, 천러는 거의 뭐 천러야, 천러야, 이거 가져가 천러야, 이거 가져가 만족하셨어, 회장님 감동을 받네 네, 아무튼 정말 여기서 근데 끝이 아닙니다 시즈니들이 사랑과 행운을 가득 담아 준비한 게 있다고 합니다 아, 지즈니가 벌써 힘들고 있네요 아, 지즈니가 벌써 힘들고 있네요 예스 오, 포춤 쿠키 포춤 쿠키 포춤 쿠키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거든요 바로 시즈니 여러분들이 70주년 축하 메시지로 만든 행운의 포춤 쿠키라고 하는데요 멤버들 하나씩 부셔서 읽어볼까요? 좋아요 먹으셔도 되고요 근데 약간 의외인 게 오르골 없어서 약간 의외 그러게요 오르골 무조건 있었어요 좋은 거 많은데 왜지? 야, 맛있는 냄새가 나 펜슬스티 와, 오르골 8번이었어요 와, 8위였어 와 9번 와, 10번! 야, 9, 7! 와, 브로크 멜로드가 11번이야 브로크 멜로드 11번? 와, 레인 버가 9위였어? 화내지만 화내지만 운도 있어 와, 터비가 화내지만 와, 대박 화내지만 화내지만 진짜 신기해 와, 냄새 진짜 좋아 대박 해볼까요? 근데 우리 탑 15가 진짜 다 자, 읽어볼까요? 저부터 읽어볼게요 제노부터 칠 드림 77주년까지 후보보도 타고 드림쇼에서 추인껌 출 것 네? 네? 그때면 저희가 잘못 넘어지면 뼈가 안 붙을 제노야, 제노야 제노야 네버랜드 그렇긴 해 네버랜드였나? 진짜 맛있어 죄송해요, 티예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아무튼 그만큼 오래오래 함께 하자는 얘기겠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하지도 않을 만큼 어떤 일도 드림이들에게는 좋은 일일 것 와우 와우 이거 너무 맛있는데? 땡스 요즘 옛날에 넥스트 이 편지는 2026년부터 시작해 지금 당장 사랑해라고 외치면 더 행복해짐 어? 사랑해 자랑해 사랑해 2016년 아, 와우 I love you 2016년부터 시작해 이해 못 한 것 같아 나 이해 못 됐어 데뷔, 데뷔 아, 우리 데뷔 1,000원 데뷔, 데뷔 사랑해 야, 제민이 I love you I love you, Annie 왓다 이 코코야 너무 맑다 근데 그거 읽고 먹어야 돼요, 제민 씨 잘 알았네 그렇지? 야, 요새 닭 가는 소리 밖에 못 먹었더니 재미나? 소충쿠키는 그거 읽고 먹어야 되는데 뭐야? 그걸 왜 이제 얘기해줘? 야, 이거 두 번째 쿠키야 먹었어? 어 네, 첫 번째 들숨의 행복이 날숨의 건강이 늘 가득한 삶이길 우와 야, 도깨비 같은 멘트다 도깨비 같은 멘트 나 요즘 도깨비 한 번 더 봤어 날숨의 건강이 날씨가 좋아서 날씨가 적당해서 날씨가 적당해서 왜 불렀어 저요? 저요? 다음에는 제가요? 어 칠드림의 시작엔 늘 시즈니가 함께할게 야, 명언이다 제일 명언이다 근데 내 거 진짜 좀 진짜 잘 썼어 나는 네이 클러버의 행운보다 세이비 클러버의 행복을 우리 칠드림한테 주고 싶어 맞아, 세이비 클러버가 행복이잖아요 진짜 시즈니 오늘 진짜 감동 심하게 하긴 아니 근데 다들 왕왕왕 잘 써 잘 써 오늘 좀 심하네 감동 심하네 오늘 칠드림 플러스 시즈니는 영원 A 0원? 아 아 진짜 티다 진짜 티다 진짜 티다 진짜 티 감동을 그냥 부셨네 항상 진짜로 느꼈던 거지만 시즈니들은 정말 저희를 저에게 주시는 그 감동 사랑 칠드림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그리고 진짜 오늘 감동 심해요 진짜 저 마지막 하나만 읽을래요 좋아요 드림 나의 사랑 드림 나의 빛 드림 나의 삶 드림 나의 기쁨 그대여 칠드림 공감만 해라 그대여 없잖아 아 나 하고 있어 좋아요 칠드림 공감만 해라 게임의 더 높은 정상은 시즈니가 책임질게 와우 야 시즈니 자 이렇게 걱정 마요 저희는 우리 시즈니를 책임질게요 깜짝깜짝 깜짝 오우 오우 좋았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준비한 코너가 끝났는데 아직 갑자기 되게 급하게 마무리한 느낌 오늘 준비한 코너를 모두 마쳤는데요 아직 남은 게 하나 있잖아요 아 매일 때가 되는 지금 너무 궁금한데 와 그거 네 바로 2022년 작년 공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들어있는 6주년 캡슐 오픈 그때 8월쯤에 우리 아들 와 저희도 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소중하게 보관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또 이렇게 남다르게 이렇게 종이 접기한 누구야 이거 와 근데 나 진짜 진짜 무슨 색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2016년 공기인데 아 나 궁금해 나 궁금해 무슨 냄새인지 말씀 아니야 저거 오늘의 공기야 설마 한 번도 안 열어보시지 아니 진짜 한 번도 안 열어봤다고 하셨는데 무슨 냄새인지 알려줘 종이 냄새 진짜 종이 냄새 2022년 냄새야 그리고 나 근데 진짜 무슨 색 행복의 냄새? 어차피 2022년 종이야 이거 이거 주황색 누구인지 아는 사람? 몰라 진짜 몰라 차라리 차라리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읽어서 그냥 읽자 고르고 고르고 아 설레 재밌을 거 같아 설레 그러면 나도 정색할래 그 당시에 타임캡슐 쓰면서 했던 말이에요 느낌이 이상해 느낌 이상해 우와 내가 그랬다고? 기성이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 진짜 기억을 못 했어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미안해 죄송합니다 글씨 너무 미안해 내년에 마크에게 미리 미안할게요 내가 읽으면 안 돼 내가 읽어야 되는데 그냥 랜덤으로 막 뽑아 막 뽑아 랜덤으로 막 뽑아? 응 어떻게 누구부터 읽을까? 천안 개월이가 근데 왜 나는 안 줘? 여기 하나 남았어 여기 있어 보라색 이거 지성이 거 아니에요? 지성이 종이 접기 나 잘해 나 옛날에 종이 접기 보였어 마크씨 네 미션을 썼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쓴 미션을 클리어했는지 그건 읽어봐야 알 것 같아요 일단 나 한 번 읽어볼게요 나 진짜 궁금하다 이 글씨는 글씨체 봐라 박지상 아닌가? 아 혜찬 아 이 혜찬이 아 미안해 왜 실망해? 왜 실망해? 아 내 감동 아 오케이 진지하게 한 번 해보세요 타임 캡슐 뭐야 이거 너가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래 웃으면서 너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랑해 혜찬아 아 미안해 내가 띄움을 잘못 말했어 웃으면서 너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랑해 혜찬아 시즌이 6년이잖아 7년인 시즌이 6년이 지나 7년인 오늘도 응원 고마워요 늘 자랑스러운 사랑이 사람이 될게요 아 미안해 내가 쓴 거를 형이 밟았어 방금 와 감동이다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아니야 한 번 다시 제대로 읽어 오케이 나 진짜 죄송한데 이혜찬 표정 다시 제대로 읽어 잠시 우리 한 번 다 같이 오케이 액션 다시 해줘 이거 진지하게 해야 돼 오케이 테이크 투 액션 타임 캡슐 너가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래 웃으면서 너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랑해 했잖아 시즌이 6년이 지나 7년인 오늘도 응원 고마워요 내일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게요 두 번 밟았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내 최선이었다 오늘 나 이번 읽은 거에 생각 안 하고 내용을 위주로 들었어 좋았어 해찬, 해찬씨 그럼 해찬씨가 읽어주세요 해찬이가 왜 야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직도 그 표정이 삐졌어, 삐졌어 근데 왜 이런 내용을 썼어요? 사실 저도 한 번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와, 어우 너무 약하게 됐어 야, 감동을 던졌어 야, 세연 그걸 던졌어 자 와, 신기하다 내 거 진짜 미쳤다 노란색이면 나 아니야? 내 거야? 옐로우, 3, 2, 3 작년 작년 아니다, 아니다 이맘때쯤에 이제 제가 이제 쓴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1년 뒤에 내가 적어도 지금보다는 정말 행복하길 바랐어요 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진심으로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작년에 또 이 방송을 진짜 생방으로 시켜보셨던 분들이 오늘 또 보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당연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감사하다는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멋있다 진짜 맞는 말이다 되게 좋다 근데 내 거 진짜 미쳤다 누구 건데, 누구 건데? 아니, 내 거 아니야 그럼 졸라, 너가 읽어 나 바로 알았어 졸라야, 읽어줘 얘기해? 읽어줘 여기서 공개해? 이거는 읽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약간 더 감동이야 아, 맞아, 맞아 그래? 아, 그럼 보여주면서 읽어 야, 그러지 말고 이거 스캔해가지고 올리자 이거 자기 거 누구 몰라? 몰라, 이거 누구 건데? 진짜? 가서 보여줘, 보여줘 런준이 형 아니야? 아니, 그냥 읽자, 읽자 읽으면서 보여줘 읽으면서 보여줘 아,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아니, 아니, 이렇게 펼쳐서 아니, 나 그냥 읽을게 나 그냥 읽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 마음대로 나중에 이거는 스캔해서 올려드릴게요 누가 썼는지 지금 얘기해도 돼? 그냥 읽어줘, 읽어 일단 읽어줘 일단 읽어줘 일단 읽어줘 다들 사랑한다 박지성이다 아, 나재민이구나 누구야? 누구였는지 알아? 누구였는지 알아? 이재노 우와 헐 사모아티 갔어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니야 아니, 근데 약간 연주생들 이거 맞아요 와, 진짜 감동인데? 진짜 보면서 와, 미쳤다 야, 이재노 싸움 타신다 나 근데 근데 나 진짜 아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욕한 거거든? 누가 저렇게 또 정의 접게나 정순기 나였어 와, 오늘 진짜 레전드다 와, 대박이다 진짜 진짜 미치겠다, 진짜 대박이다 저 말이 진심이었으면 좋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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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자 나, 나 해찬이 읽었어? 어, 나 읽어 아, 나 읽어야 되는구나 아, 나 읽어야 되는구나 아니, 근데 이거 내 거는 조금 네, 안 읽었어, 해찬이 어 해찬이가 뽑은 거 저는 이분이 정말 이 글을 쓴 거 있어서 정말 저는 그분이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직접 읽어주고 싶을 정도 야, 이마크구나 네 오늘의 그 사람이 오늘 처음 이 편지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아, 이거 내 거잖아 뭐냐, 진짜 좋았어, 좋았어 아, 너무 1년 뒤에 인준이랑 칠드림 그리고 시즌이 잘 있나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이번 연도는 잘 보내셨죠? 2022년에 저로서의 2023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2022년보다 더 좋아져 있을 거야 난 믿어 그때 우리도 사랑해 라고 그때 우리도 사랑해 귀엽다 좋네요 뭔가 느껴진다, 과거에 쓴 게 너무 좋네요 네 와, 이런 거 진짜 감성적 좋다 신기하다 런쥬 씨 기억나나요? 왜 그런 내용을 썼는지 기억나세요? 라고 물어봐주면 감사해요 런쥬 씨 혹시 기억나세요? 왜 저런 내용을 썼는지 기억이 나네요 기억이 나네요 감사하게 아, 기억이 나요? 대박이다 기억이 나? 아마 그때는 이제 우리 그 ISTJ 앨범 내기 전이었잖아 우리 주경기장도 전이야 그러니까 아니, ISTJ 앨범 내기 이번 연도잖아, 지상아 2022년 8월 25일에 썼잖아 아, 그러네 맞아 아무튼 여튼 저기요 그래서, 아 맞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어떻게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했었고 기대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썼는데 역시나 굉장히 행복한 일들 오늘처럼 웃을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 이거 빨리 읽고 싶어요 아, 빨리 읽어 그러니까 맨 마지막은 꼭 감동적이게 돼야 될 것 같아서 이걸 빨리 읽고 싶은데 뭐야? 뭐가 말도 안 돼 이거는 진짜 이건 뭐지? 당황스럽네 엘에 갔다가 왔는데 엘에 갔다가 왔는데 엘시티 드림 재민 잘생겼더라 귀여웠어 뭐야? 그쵸? 정이겠죠 진짜 약간 좀 약간 파괴긴 했다 아, 이거 빨리 읽었어요 빨리 읽었어요 내가 이렇게 컷, 컷, 죄송합니다 컷 이거 편집 가능해요 컷, 죄송합니다 컷,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있어 재민아, 네가 다시 읽어줘봐 아니, 잠깐만 나 닥터스 제임 부를게 다시 돌아가 봐 닥터스 제임 부를 거야? 로마모 근데 또 이게 재민이의 그때의 감성이 왔었던 거 같아 내가 LA를 갔다 근데 왜 LA 갔었을까? 아니, 왜냐면 그때 이후에 언젠가 우리 LA 갔다 왔겠지 KCON, KCON인가 아, 맞아, 맞아 나 백발했을 때 맞죠? 맞다, 우리 KCON 끝나고 오자마자 이 라이브 했었거든 와, 맞아 아, 진짜? 아, 이때 제가 시차였죠 그때 넷 라이브였어 진짜 힘들긴 했었는데 진짜 힘들긴 했어 시차 왔다 갔다 했네, 정신이 근데 우리 그때 LA, 그때 그냥 PMI인데 괜찮아, 돈 잘생겼으니까 이런 얘기 해도 돼 잘생긴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LA 왜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한 거네요 다섯 명 그 당시에 이제 LA를 갔다 와서 귀여웠어 이제 KCON을 봤더니 너무 잘생겨서 또 자아도취를 해가지고 아이고 잘생겼다 또 썼네요 저랑 유민이는 감동 포인트가 아니라 와우 근데 이때 좀 힘들긴 했어 와우 포인트 진짜 사랑해 얘들아 근데 오케이 다음, 다음 그래서 다음 누구죠? 네 나? 나요? 재민이 거 안 했어 아, 내 걸 안 했는데 아, 이거 지성이 거네 너 거 어디 갔냐? 어, 내 거 어디 갔어 아니, 여기 있다 찾았네 와, 잠깐만, 잠깐만 네, 이거 딱 봐도 글씨체가 아주 그냥 지렁이 꿈틀꿈틀 거리는 게 지성이 같네요 읽을 수 있어요? 당근이지 나도 못 읽겠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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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거 그냥 읽지 2022년은 내가 많이 바뀌는 해 같아 2023년은 지금보다 더 멋있어지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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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고 수수께끼해 지금? 광탈출 게임이야? 확보한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다 아니 지금 글씨로 딜레이 일으키는 사람 지금처럼만 해도 난 좋을지 이거는 감동이야, 아니면 좋 지금 지성이 더 어려워 줘봐 내가 이제 좋은 거 같아 좋은 거 같아 어디까지 했어? 혜민이 왜 아, 이거 내가 읽으면 안 돼요? 나쁜 것 아, 미안한데 내가 읽을 수 있을 거 같아 내가 읽으면 안 돼요 나쁜 것 하지 말고 가족들한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자랑이 됐으면 좋겠고 그냥 잘 지내 자, 한 번만 다시 정리해 주세요 기상이가 읽어줘 기상이가 읽어줘 제대로 방금 제대로 듣고 싶어 잘 읽을게요 2022년은 내가 많이 바뀌는 해 같아 2023년은 지금보다 더 멋있어지고 더 많 더 더 더 많고 확고한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다 지금처럼만 해도 나는 좋은 거 같아 나쁜 것 하지 말고 가족들한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이 되면 좋겠고 그냥 잘 지내 오케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때 내 상태가 기억이 나요 이때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가 기억이 나네 얘기해 얘기해 아, 이 상태예요 아, 이 상태예요? 아, 이 상태예요? 아, 왜냐면 아, 나 기억이 나 진짜 아, 좋다, 이거 재밌네 이제 런진인가 런진 씨 네 울지마 딱 봐도 좋은 줄 알지? 야! 내가 하라는 것들 다 했지, 천러야 어허허 다 했으면 잘했죠 웃음 못했으면 짜증나니까 빨리해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너 지금 행복하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너 지금 행복하냐 어허 야, 좀 더 야, 오늘 방송이야 연결이었어 그러니까 야, 너 지금 행복하냐? 네, 지금 행복하냐 너 행복하냐? 나는 너 이거 때문에 행복해, 지금 야, 너 잘 썼다, 근데 너 약간 잘 썼다 내가 하라는 것들 다 했지, 근데 다 했으면 잘했어 못했으면 짜증나니까 빨리해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너 지금 행복하냐 그냥 행복한 가지 얘가 제일 이 취지에 잘 썼네, 이거에 나 그 감성 맞게 했지 응, 좋으니까 왜냐면 1년 뒤니까 야, 너 지금 근데 생각하게만 봐 야, 너 지금 근데 생각하게만 봐, 야 아, 귀여워 몰라 야, 천지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진짜로 천지 이것저것 아직 안 찍었어요 그 이제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조만간 찍을게요 내가 제일 먼저 했어 아, 먼저 했어 나만 남았어? 이제 대망의 마크 형의 미션이 공개될 순간입니다 뭐라 썼을까 뭐라 썼을까 이것을 2023-0825일에 채드림이 읽고 있다면 다 같이 서로 보면서 입술 손가락 큐하기 누구야? 누가 썼어? 그게 그 미션이야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어떤가요? 입술 손가락 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근데 얘 얘 또 안 할 거니까 너 혼자 따로 해 야, 야, 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너 혼자 따로 해 아니, 할게 할게 그걸 처음 정했을 때 맞아, 맞아, 맞아 그때부터 우리가 큐을 한 거야 와, 1년 됐어 와 성공했다 큐 1주년이야 오케이, 갈게요 너 진짜 할 거야? 진짜 할 거야? 바로 갈게요 나 안 하면 오늘 너 침대 위에서 샤워할 거야 샤워기가 두쪽까지 가냐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네, 하나 하나, 둘, 셋 서로 보면서요 큐 아, 입술에 안 붙여, 얘 나 오늘 얘 침대에서 샤워할 거야 나 오늘 얘 침대에서 샤워할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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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오늘 얘 침대에서 진짜 샤워할 거야 이게 이거랑 같냐고 나 진짜 붙인 줄 몰랐습니다 나 진짜 오늘 얘 침대에서 샤워할 거야, 진짜로 나 진짜 오늘 얘 침대에서 샤워할 거야, 진짜로 그래? 그리고 고기 구워 먹고 나올 거야 좋아, 좋아 아, 제발 아, 제발 침대에서 고기 구워 먹자 와, 제발 자, 이렇게 해서 길고 길었던 아직도 들고 있어 일곱 명의 타임 캡슐을 모두 확인해 보았는데요 따란 네, 앞으로는 당장 1년 뒤에 어떤 모습보다 더 긴 시간을 함께할 저희 침대에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단위라고 하는데요 오늘 시즈니들과 함께한 소감을 한 명씩 얘기해 볼까요? 마크 형부터 얘기합시다 아, 제놈 이렇게 갈까요? 그래요 아, 아니면 일단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자, 제노 씨 일단 어,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하고 진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뭔가 타임 캐시를 열어봤는데 뭔가 그 1년 전에 기억들이 새로 나면서 굉장히 어, 뭔가 감동이 있는 그런 하루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저희는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부터 또 시작이니까요 앞으로 1년, 2년, 10년 계속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영원히 함께합시다 우리 제노 정말 이렇게 전야제 라이브를 한다는 게 되게 더욱 이 생일이 진짜 찐이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라이브였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멤버들 7년 동안 너무 고생했고 그리고 우리 시진이도 너무 고생했고 근데 무엇보다 오늘의 제일 중요한 얘기는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7년 동안 너무 감사하고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7년 네 어느덧 벌써 7년이 됐는데 정말 저도 믿기지 않고 진짜 오늘 특별히 더 777이니까 굉장히 탱운이고 굉장히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칠드림이 보여줄 새로운 모습들 이제 멋있는 모습들, 귀여운 모습들 다 합쳐서 더욱 더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와 함께 행복할 준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우리 모두 함께 edle 함께 행복할수록 사랑해 사랑해 dizaine 개청 얘가 감사합니다 yoo 7주년 드림 아일랜드 어떠셨나요? 그렇군요 정말 뭐랄까 우리 드림과 함께 우리 공주님 왕자님들 나중에 이제 뭐랄까 이제 공주님 왕자님들이 이제 공주 마마 무슨 말이야? 우리 안 늙어 늙긴 해 아니 안 늙어 네 그럼 안 늙는다 치고 그러면 우리 공주님 왕자님들 오래도록 저희가 뭐 40살이 되든 50살이 되든 우리 CJ는 저희에게는 항상 공주님 왕자님 해주시면 좋겠고 아이고 저희는 그 공주님 왕자님의 아주 소중한 저는 공디고요 제논 사모에드고 마크 형은 뭐 할까? 애웅이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연준이는 노란색 할래요? 아니면 여우 할래요? 연진 할래 연진이? 우리 지서 형은 뭐 할래요? 피스? 우리 철론 뭐 할래요? 그게 뭐야? 돌고래 할 거야? 그게 뭐야? 아니 뭐 듣고 있어 돌고래를 해 안 듣고 있어서 몰라 얘 지금 계속 이거 보고 있어 돌고래 하고 얘 계속 이거 보고 있어 오케이 너가 해주는 거 그러면 해찬이는 깜찍한 초코벌 로 정말 앞으로 오래오래도록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CJ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Happy Birthday I love you all 네 네 뭔가 항상 뭔가 7주년 이런 뭐 5주년이 되는 6주년이 되는 뭔가 이런 좀 되게 기념미적인 날들이 좀 다시 한번 저를 약간 딱 잡아주는 그런 날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과거에 진짜 오래전에 나는 계속 이 순간을 바래 왔을 거잖아요 그쵸 막 내가 데뷔했을 때나 또 데뷔하고 다음 연도라던가 아직 드림이 그 보정이 안 됐을 때 그쵸 그쵸 지금 이 순간 되게 뭔가 갈망하고 현명하고 있었을 거 같은데 그 감정을 잊지 않고 계속 해이해지지 않고 계속 그 감정들을 계속 계속 생각을 하면서 되뇌이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감동받았어 아니 감동받은 것보다 제가 1년 전에 제가 쓴 거를 보니까 되게 많은 생각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 말이 생각 안 나오긴 한데 근데 그래도 7년 동안 데뷔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많은 추억들 좋은, 결국은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진짜 많은 추억 후회하지 않게 행복하게 같이 함께 쭉 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깜찍한 초코볼 깜찍한 초코볼 네 지금 진짜 저희가 원하는 이 열정과 욕심을 잃지 않을 거라는 건 정말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이제 사실 겨우 7년 한 거잖아요 겨우 7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7살이라고 치면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뭔가 저희 7명, 1명, 1명의 이런 정말 큰 힘이 되어주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또 감사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정말 많은 순간을 함께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정말 웃으면서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이 여러분도 7주년 축하합니다 와 7살 아 7주년 진짜 진짜 7년 너무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대화이들 여러분 내년에 일단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우리와 함께 라이브 함께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함께해 주실 거죠? 네 네 And then Don't skip a meal 네 형은 진짜 마지막으로 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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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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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Ol 가수 WA 연다 이어가 와 귀여워 형아 뭐하냐 걸어 어? 너무 큰 거 고맙다 고마워 고마워 Tisch 숨SA 숨 쉐to 전믹 숨쉬 тесь 숨쉬